나마스테 프라이데이 아우라 프라이데이 헤네시아 오늘은 2024년 첫번째 주 금요일입니다 아주 핫한 금요일 핫금 저희가 오늘 볼 곡도 굉장히 핫한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항상 금요일에 기대가 됩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곡은 뭐냐면 뭐냐 마이 위풀 비디오송 워자하 둠호 니하 각각 사나 샤먼 비샬 판디아 고 와 이거 뭐 어깨가 어깨야 발 머리 오 근데 머리가 역재생인가 우와 안 젖어 와 뭐지 워터프루프인가 아 이거 거꾸로 돌린거 아닌가요 아 역재생이구나 와 와 와 와 굉장히 파워풀한데요 뭔가 아쿠아맨 영화 네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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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이너 느낌도 나네 아니면 그건가? 세일린 아시죠? 그 바다로들을 그 노래로 남자들을 홀린다는 세일의 그런 느낌도 들고 와 와 와 음 퍼블댄스를 되게 잘 하신다 네 와 동작이 엄청 하이플하고 엄청 역동적이에요 와 와 엄청 매혹적인 표정을 하시면서 와 와 와 마히레라 뭐지 오 와 와 남자분 등장해요 와 오 오 오 오 오 와 와 드라이 아이스인가요? 그런거 같아 방금 이 눈누났나 원주옷인가 본데? 그런가보네 신비로운 궁작 느낌도 나고 와 이 포인트 인트로의 동작이 엄청 악한데요? 치명적인 느낌 옆에 딱 지키고 있어서 영왕 느낌이 딱 나는데 되게 그리고 구슬퍼요 뭔가 한이 좀 느껴져 한이 느껴져 좀 밝은 데로 왔어요 가사가 되게 궁금해질 정도로 너무 구슬퍼었어요 약간 분위기는 좀 섹시하면서 역동적이었는데 약간 좀 멜로디나 이런 부르는 느낌은 굉장히 한이 맺힌 듯한 그래서 중간에 중간에 이제 남자분도 나오고 막 그런거 보니까 이게 남자와 여자 관계에 대한 그런 가사인가?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초반에 그 물 느낌을 컨셉으로 한거는 진짜 되게 신박하고 되게 잘 어울리셨어요 춤도 그렇고 그리고 폴댄스도 너무 잘 맞았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도 좀 신선했어 이 소재랑 여러가지 신선했고 좀 핫한 곡일 줄 알았지만 뭔가 좀 구슬픈 느낌도 있어서 뭔가 좀 다른 무드에 금요일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춤 동작이나 이런것들 막 네 그런거 하나하나는 딱 따지고 보면 되게 핫한 동작들 네 핫한 동작이었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